안녕하세요 꿈팜정원의 가든캡틴입니다 오늘은 화분떡을 벌통에 올려줄 때 좀 깔끔하게 사용한 방법으로 화분떡 케이스가 플라스틱을 파는게 있죠 저는 케이스 말고 플라스틱 망 가지고 화분떡을 올려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화분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저희가 구입한 화분떡 인데요 보통 가을에 사용하는 화분떡과 봄에 사용하는 화분떡이 다르답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사용하는 화분떡은 대두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색이 진하고 단단하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벌에 이 몸을 그 영양분이 단단하게 해 줘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봄에 사용하는 화분떡은 화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대두분이 적게 들어 있어서 보시는 것 같이 색이 연하면서 좀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화분이 많이 들어 있고 많이 들어 있는 화분에다가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물렁물렁한 거고 이 가을용 화분떡 월동하기 위해서 먹이는 화분떡은 대두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대두분은 콩가루입니다 탈취 콩가루가 많이 들어 있어서 탈취는 우리가 콩기름이죠 콩기름을 콩에서 콩기름을 빼고 난 콩기름은 콩기름을 탈취 분이라고 해요 그것을 갈아서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단하면서 색이 진하고 봄에 사용하는 화분떡은 중국산 유채화분 또는 중국산 차화분이라고 하네요 그 화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부드럽고 벌이 잘 자라도록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화분떡이 이렇게 성분이 다르답니다 아 약간 빗나갔네요 오늘 할 일은 이 플라스틱 망을 화분떡 크기로 잘라서 이 벌통에 소초 위에 놓을 때 이 화분떡을 놓게 되면은 소초가 지저분하지 않아 작업할 때 편하다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 플라스틱 망을 자를 때 여기 현재 부위는 가위가 있고 전장가위가 있고 이거는 전지가위요 전지가위가 있고 이거는 함석가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니까 플라스틱 망이라 이 전지가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가위로 화분떡 길이에 맞춰서 잰 다음에 전지가위로 자르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어서 화분떡 크기로 잘라주게 되면은 잘라주어 벌통 소초 위에 이 잘라준 걸 넣고 그 위에 화분떡을 놓으면 작업할 때 화분떡이 간단하게 깔끔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벌통 관리하기 쉽답니다 일단은 자르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화분떡 망을 화분떡 길이에 맞춰서 잘랐답니다 길이에 맞춰서 잘랐고 이걸 다시 화분떡 폭에 맞춰서 자르면 되겠지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겠는데 이 철망이 지금 현재 요거는 4mm짜리 굵기의 철망입니다 아 플라스틱 망입니다 근데 이 4mm 이 두께의 플라스틱 망은 약간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2mm나 2.5mm 그 플라스틱 망 두께를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할 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이 모든 것이 화분떡 받침도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이렇게 자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벌통을 예를 들면은 나무 벌통이 있고 스틸어플 벌통이 있고 또 ETF 벌통이 있고 수입 벌통이 있고 또 벌통마다 업체마다 만들어진 벌통이 다 다른데 양봉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벌통이 되어서 벌통 숫자만 늘어나고 관리하기는 힘든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벌통으로 딱 통일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관리하고 작업하기 쉽답니다 이 전지 가위를 자르면은 잘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 가지고 잘라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격에 따라 잘라 주면 되고요 이렇게 자른 이 철망 아 플라스틱망을 보통 이 플라스틱망은 철물점에서 구입해도 좋겠지만 인터넷에서 구입하세요 왜냐하면은 철물점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철물점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철망 업체에서는 여러 종류의 뭐 하다못해 스데로로 만든 것도 있고 철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든 거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아마 그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 시간적 노력 면에서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벌통에 넣어줄 때 이 화분떡을 칼로 이렇게 끊어줘야겠죠 칼로 끊어준 다음에 이거를 철망을 소초 위에 올렸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면은 화분떡을 먹고 잔여 화분떡을 꺼낼 때 깔끔하게 벌통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깔끔하다고 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다양한 노하우가 있고 또 화분떡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작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또 커버해 가면서 양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보기라 하기보다 내가 사용하면서 내가 사용하기인데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랍니다 오늘은 아 이것을 그 벌통에 놓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벌을 깨웠기 때문에 앞으로 한 보름 후에나 이 화분떡을 넣을 수 있어서 그때 가서 올리는 것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벌통에 이 화분떡을 올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분떡에 받쳐주는 플라스틱 망을 구입하여 자르는 방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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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